제가 잠깐 주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오전 한국어 성경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한 주일간 여러가지 일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해서 교회로서 각각의 지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진심으로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던 풍요로운 은혜와 또 궁율과 자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씻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따로 떼어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시간과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장소 또 우리의 복장 또 물질들을 다 따로 떼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따로 떼어져서 주님께 준비되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기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생각듯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원 얻을 믿음 영어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영어를 하시니까 saving faith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믿음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완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막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건 사고가 하나 나서 기적같은 일어난 일을 그걸 체험하여 믿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2차적인 것이고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 때 아니면 전세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아니면 막 수억 가는 수천 수백만 원 가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쓰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계약서 그렇죠? 말을 한 것을 원회로 적어서 상대방에 약속한 것을 문서화해서 그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 방법을 쓸까요?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 서로 약속에 대한 가장 명확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처럼 마음을 꿰뚫어보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딱 보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꿰뚫어보면요. 그런 건 필요 없죠. 그건 종이초각이니까. 자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는 이상은 종이에 써진 약속에 대한 서로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담은 계약서라는 것을 쓰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뭡니까?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서 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약속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약을 하는데 무슨 큰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뭘 뭘 사는지 그 집이 어떤지 자동차 사양 같은 게 어떠한지 알아야 그것을 사인하고 도장 찍고 산다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같은 비근한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자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그 물건을 내가 사려고 할 때 그걸 보면요.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꼭 사고 싶다 나는 별로다 망설여진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봤는데 무덤덤하고 이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사시죠. 내가 만 원 이만 원 주고 사는 거야 동네에서 수퍼에 사는 물건이야 사도구만 안 사도구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그게 막 천만 원 1억짜리 가는 물건은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 그러니까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반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좋다 싫다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서 멈출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우리 오순절날 구원받은 유대인 삼천명처럼 찔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죠. 야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내가 잘못 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심판이나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또 몸에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현재 가진 권력 재력 지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없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몸이 약해지면 그죠? 건강이 나빠지면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스스로 이루어지죠. 내가 잘 못 살았구나. 근데 이렇게 못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죠? 죽음 이후엔 다 끝난다. 그래서 영원 멸절설이 됩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지고 몸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생은 맞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어봤거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게다가 영원 멸절 같은 것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믿죠. 대부분은 사후세계가 있다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사후에 뭔가 있다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어본 것이 아니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 확실하게 믿을 텐데 어떤 걸 윤회가 맞는지 천국과 지옥이 맞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개런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유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고 또 영혼이 그냥 싹 잠자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도 딱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볼 때 특징이 있어요. 유독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도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다 유치합니다. 뱀을 만들었는데 뱀이 어떻게 되고 거인을 만들었는데 거인이 죽으면서 그 몸의 사지가 찢어지고 그게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힌두의 창조 설화 신화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그걸 그대로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창조 설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일상을 만든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것도 최소한 모세가 2000년 2000년 전에 썼다. 그러니까 4000년 정도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4000년 6000년 이상 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조로아스토교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발신 숭배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시대에 존재했는데 양쪽 얘기를 보면 이쪽에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요. 훨씬 더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독 굉장히 분명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분 강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뭔가를 만들었으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심판 판단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집에서 아주 쉬운 예로 근데 맛이 없는 것 같아.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무 맛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짜거나 너무 짠 게 문제죠. 너무 매워. 도저히 못 먹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걸 버릴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 그렇죠? 주변에서 엄마 그거 왜 버려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 손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 엄마가 또 우리 가정에 체멸이 안 쓰는 거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먹여서 말려도 내가 요리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든 사람이 그 만든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지적인 것이든 그래서 여러분 카피라잇이라고 아시잖아요. 무슨 아이디어를 만드는 애도 그렇죠? 그거 자체도 어떻습니까? 지적 재산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만든 사람은 심판할 처분할 권할을 갖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의 신은 만들었는데 만든 게 불확실해요. 그러면 심판 처분권이 약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노래를 어떤 걸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습니다. 지적재산에 대한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들었는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죠. 법정 다툼이 벗고 판결을 내리지만 여전히 시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해주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뭐 바알이든지 아니면은 뭐 힌두의 어떤 신이라든지 심판자로서의 명백한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경을 보시면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확실히 자신이 창조주의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게다가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이죠. 왜요? 신이니까. 그러잖아요. 신인데 하나님이 최소한 신인데 거짓말을 했어요. 안 만들고 만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벌써 종교로서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불투명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은 불투명하면서 확실치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그 다음에 그런 심판권을 저절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상식의 근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어낸 건가요? 아니죠.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삶의 원리를 누가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런 원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있지만 그 거부 권한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걸 거부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물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박하게 심판의 권위를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직무와 임무를 맡아서 하시면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정주부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른 가족들한테 받아요.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그걸 내이신다는 거죠. 언제요? 죽음 이후에 뚜렷하게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역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은요.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백인이든지 우리처럼 황인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마존에 살든지 에스키모어 같이 저기 그린랜드 이런 데 살든지 아니면 도시화된 우리 서울 같은 이런 곳에 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문화적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걸 인식하고 느끼는 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해서 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여러분 아시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복음을 전할 때 이와 비싼 내용들을 다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또 알게 되는 거고 또 이미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거고 바른 거고 훌륭한 것이죠. 자 근데 그 의로워진다는 기준 이 기준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자신의 집인 천국 영원한 하늘에 들여보내신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 내가 만든 기준 아니면 내가 믿는 종교에서 만든 기준 이런 걸로 나는 의롭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사람만 들이신다 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영어로는 라니까 이게 법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제 종교적인 것과 관계된 걸 구별하려고 우리가 율자를 붙인 거죠. 율자 근데 이제 그게 법이에요. 법 그냥 법 법이죠. L A W 라 그러니까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그 법의 내용에 따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거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심플한 열 가지 법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놓고 봤었을 때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닌가 금방 판결을 판단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아침에 성경 묵상걸로 제가 십계명 거기까지 진도가 나와서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태폐적인 예로 우상 승배와 관련돼서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상이 뭐 이렇게 장승 만들어놓고 우리식으로는요. 아니면 뭐 바할신상 만들어놓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대처하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무슨 성물 같은 거 그것도 당연히 우상이고 밖의 이방 종교에서 만들어놓은 형상도 그것도 우상인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건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거기서 언급했듯이 잘못하면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책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성경책 자체 물질적인 책 자체를 떠받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책 자체를 귀하게 여게 되죠. 왜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책 자체를 섬기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세인과 석유관들 제가 묵상글에 거기 썼듯이 특히 석유관들은 성경을 필사 복사하는 거죠. 그 당시 복사기 없으니까 손을 써서 필사 보존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안 믿고 모든 사람이 안 믿은 건 아니지만 두드러지게 제일 안 믿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심지어는 죽였던 그룹이 누굽니까? 바리세인하고 딱 석유관이에요. 사복음서 보시면 바리세인하고 석유관 너 화가 있을지어다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바리세인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고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그 성경책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책 그러면 성경책 필요 없으니까 성경책 없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책은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성경책에서 말한 예수님보다 성경책 자체를 더 소중히 하면 그게 우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마치 오세가 노뱀을 달아놨는데 그 노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노뱀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누우스타 그래서 노뱀은 이름을 분양하고 섬겼던 그런 실수랑 똑같은 걸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은데 살짝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제2개명을 어겼던 일에 우리도 빠져들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했는데 아주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고 손가락을 딱 제시하면 한우를 가르치면서 얘와 어떤 제스처죠. 성도분들은 그 목사님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가르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손가락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집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다 걸립니다. 이것만 해도 천국은 못 가요. 뒤쪽 개명으로 3, 4, 5, 6, 7, 8, 9, 10으로 가기도 전에 1, 2에서 다 끝납니다. 사실 말씀드렸죠? 율법은 체인과 같다고 사슬과 같다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사슬은 아무리 튼튼하고 훌륭한 사슬이 있는데 강철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 사슬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사슬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슬이 한 거라도 딱 뚫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면요. 그 사슬은 못 써요. 그렇죠? 금목걸이 생각하시면 쉽죠. 금목걸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막 보석이랑 다이아몬도 막 치렁치렁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고리라도 딱 끊어지면 여기에 낄 수 있습니까? 수리하기 전에 못 끼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 잘 지키고 다 내가 잘 따르는 것 같았다 해도 하나만 얹어도 전체가 실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우리는 10개 9개 잘했으면 1개 그냥 봐두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10개 잘해도 1개만 실패해도 전체 10개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듣기 싫다 이런 게 있고 맞아 내가 맞는 말씀이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게 진짜 사실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지옥 가는 건데. 경건함,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 안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못 지키는 거 대신 다 벌받아 주셨고 또 자신이 지키신 것을 내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종의 여권 같은 걸 요구하신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시면 쉬운데 거기에 예수님 여권이 있으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 그 나라에 입국할 때 그 나라를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입국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 미국 문화원이나 미국 대사관에 활병을 던진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미 시위를 극렬하게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 안 들어 보내주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을 적대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금지하는 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약, 그 다음에 인신매매, 아주 극도로 심각한 죄들 그렇죠? 강력범죄라고 그러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지은, 그러니까 그런 걸 정과가 있으면요 그런 죄를 진 적이 있으면 역시 안 데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갈 때도 그런 죄가 없어야 되듯이 천국에 갈 때도 그런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마약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개명해서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야 돼요 반대로 모든 조건을 다 충격시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권을 내밀어서는 입국이 안 됩니다 왜요? 그 밑에 쭉 나오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보셨죠? 미국 이민국 직원이 딱 옆에 총차고 그렇죠? 등치도 이래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딱 앉아갖고 이렇게 굉장히 또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또 불친절한 걸로 유명합니다 유압감을 주는, 일부러 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압감을 줘서 그 사람이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심리적인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딱 뒤지잖아요 이렇게 탁착 쳐갖고 리스트를 딱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확인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100% 통과죠 그런데 그 예수님 여권의 사실 내 여권 사진이 다 들어간 것과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예수님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여권이 내 여권으로 역인받는 겁니다 내 여권으로 역인받는 겁니다 좀 다른 각도로 예화를 들면 우리 자식 자식을 우리 기르신 부모님들은 명박하게 아시는데 또 자식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기르신 분들은 이게 특히 어머니들은요 자식들이 좋아하면 그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면 아주 쉬운 예로 이제 자식을 장가를 보내야 돼요 특히 아들을 장가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좋습니다 뭐 8대 독자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하는 게 뭐든지 다 이쁜 겁니다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 간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 될 사람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80점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은 100점, 1000점으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그 아들을 엄청 좋아하는 어머니는요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며느리를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좋게 본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처갓집을 가요 그럼 처갓집을 갔었을 때 장모님은요 사위를 볼 때 남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사위를 사위는 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귀하게 그럼 왜 잘합니까? 남인데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 핏줄은 하나도 섞인 게 없잖아요 왜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씨 안탁도 잡아주고 옛날 방법으로면 왜 이렇게 극진하게 손님같이 잘 대접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를 내가 받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옷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실상은 뭐 가난하고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막 천만원짜리 옷을 입고 딱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보입니까? 부자같이 보이죠? 그렇죠? 내가 실상을 갚으라고 하더라도 노숙자 옷을 딱 입고 있으면 뭘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실체와 상관없이 옷은요 입은 그 옷의 모양새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역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옷은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이 있었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영어에서는 이제 트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오늘 나눠드린 이 용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believes in him이에요 그죠? 거기 이제 뭐 TH는 빼고 현대 영어로 하면 believes in him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인이 이게 이제 짧은 영어 공부 시간이 될 텐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believe in him이나 believe him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번역할 때는 이제 그걸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의역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냥 직역을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거기 영어로 된 것도 보시고 한글로 되는 것도 보시고 양쪽을 다 보시면 자유롭게 보시면 되는데 누군가를 믿는다와 누군가를 신뢰한다 제가 이제 believe in을 신뢰한다라고 의역으로 번역했는데 신뢰한다는 것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believe someone이라고 된 거 그것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believe someone someone somebody를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얘기를 믿는다 그럴 때는요 believe somebo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존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believe in이 아니라 believe만 씁니다 이게 영어의 어법이에요 반면 인을 쓴 것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인을 쓴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 그러니까 believe in someone을 제가 의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했어요 believe in을 어떤 사람의 능력 성격 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believe in을 쓸 때는요 나는 사라가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의 능력 인을 쓸 때는요 거기에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특징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 이런 것을 쓸 때 인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침에 분명히 물어봤어요 우투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건 영어 자료니까 제가 책에서 본 거고 직접 제가 여쭤봤어요 아침에 똑같이 말했어요 believe를 쓰면 보통 그 사람 말한 것을 한다 believe in을 쓰면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특징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것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까지 신뢰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뭐를 써 있어요 believe in him 그러니까 예수님을 believe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believe 힘 됐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believe in 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확실함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이런 것 전체를 왕창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거죠 그럼 왜 영어는 believe in을 썼냐 그리스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Christ is ace ace가 into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believe into가 돼요 그런데 believe into라는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리스어 수업을 받을 때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believe into라는 말은 없대요 영어에 그러니까 believe into가 없으니까 believe in으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believe in이라는 말을 썼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believe into 헬라어로 하면 believe into인데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believe into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유독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 당시에 있는 문얼들을 딱 지금 조사 나온 걸 비교해서 보면 believe into라는 말을 잘 안 썼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성경에서만 believe into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성 능력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오직 성경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는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책에 그분이 하신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의 신실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미래적의 성격의 내용들 하여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빌리브 인이란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아 나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씀 믿어 여기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상태가 안 되면 여전히 여러분은 머릿속에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 진짜 믿습니다 물론 뭐 진짜란 말을 넣었냐 안 넣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눈물을 흘렸냐 안 넣냐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전체적인 걸 신뢰한다 인격, 신격 다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머릿속은 알아요 지옥 안 가긴 해준다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알아서가 아니라 당장 그분을 정말로 정말로 꽉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나? 가졌나? 안 가졌다면 왜 안 가졌을까? 이제 이걸 고민하시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거로 오케이가 되면요 그걸로 충분하게 생각하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알고 있는데요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그분의 모든 걸 신뢰하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내가 그렇게 못하면 왜 못하는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 온 마음을 대서 못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회심, 회개와 관련돼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살펴본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꼭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또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건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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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 이미 믿었다면 다른 분들한테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조리 있게 또 성경에 맞춰서 합당하게 잘 설명하고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정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마쳤습니다